예술적 재능을 갖춘 독창적 전문인을 양성하는 예술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술대학은 심미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창출하는 전문예술인을 예술활동 전반에 걸쳐 뛰어난 예술가로 배출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과 사회에서 공헌하는 특수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예술 전반에 걸쳐 숨겨진 예술적 재능을 표출해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의 지능을 위한 발전요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능과 지성을 겸비한 실기능력과 이론을 갖추고 문화발전과 인류의 정신세계에 이바지할 예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입생음악회, 전공별연주회, 협연의 밤, 정기적인 국제미술행사, 실험실습, 전시회관람, 무용프로그램 등 학과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예술대학에는 음악과,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무용학과가 있습니다. 심미적이고 독창적인 전문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창원대학교 예술대학입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예술대학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예술대학 중 음악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원대학 음악과는 국내외적으로 명망있는 우수한 교수진들의 실전적인 지도를 통하여 21세기 인간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프로음악예술인, 프로음악인을 육성하는 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 세부전공은 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작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학년에는 전공을 이해하고 그리고 음악의 기초적인 지식을 정립하는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3, 4학년에는 음악의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하여서 음악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적인 음악인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영학단, 합창단, 방송, 언론, 사회, 음악예술 관련 모든 부서에 취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학원을 경영하거나 더 출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대가 곧 스승이다 라는 이태리 말입니다. 저희 음악관은 매년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공연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전기연주회, 합창전기연주회, 전공별음악회, 그리고 협연의 밤, 신입생음악회 등 무대예술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산교육을 또 살아있는 현장교육을 학생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는 정말 엄청난 장학제도입니다. 가장 저렴한 학비로 고품격의 음악교육을 받아서 한국음악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음악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음악인의 산실,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가를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